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유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어 우리 광어가 놀러왔는데 어 찰레도 왔다 어 제가 뭐죠 지금 시간이 9시인데 제가 실은 다른 곳에 출근을 하고 있어요 요새 다른 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카페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이번 출근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일단 고양이들 이 세 마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 양양이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오랜만에 네? 저기요 간만에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이 빨간 차가 제가 타고 있는 차입니다 그럼 여러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햇빛이 어 이렇게 하면 된다 뿅 짠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라떼도 인사를 소개시켜드립니다 저 쉿 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만 저는 차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차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시끄럽다 차를 탈 겁니다 이 차를 보이시죠 조용히 해라 꽝투 꽝어 차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차를 타면은 으쩌 귀여운 튜빅 박힌 애가 있어요 이거 어제 온 신상 따끈따끈한 신상 방향제인데 제가 레몬 라벤더? 네 그거를 썼습니다 제가 라벤더 향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카드를 넣어주세요 그럼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여기 이거로 돌아왔어 이거로 돌아왔어요 이거로 돌아왔어요 이거로 돌아왔어요 prices 이거로 돌아왔어요 휴대폰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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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wyers 원래 제가 가는 직장까지 차로 15분 정도 걸리는데 지금 엄청나게 빨리 출발 촬영을 하면서 가려고 하기때문에 참고로 저는 운전초보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보면서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봐줄 수 있는데 6.1초 완전히 최우선이니까요 저는 이만한 재미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착을 하면은 제가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착 자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제 차 보여드릴까요? 엄청 더러워요 차 닦은지 일주일도 안됐는데 엄청 더러워요 그러면은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마스크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람이 한방도 없어서 하루 12시간을 넘게 마스크를 써야되니까 잠시 마스크를 안쓰는 것 뿐입니다 정말 보이십니까? 사람이 한방도 없어요 주차장에도 지금 차가 4대 있어요 아직 제가 출근을 좀 빨리 했다는 거죠 10시까지 출근인데 지금 9시 반 밖에 안됐어요 억울해 이럴때는 출근을 하기가 싫어요 최대한 미루다가 가야돼요 그러면은 아 팔이 너무 아픈 관계로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네 어쨌든 저도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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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시각은 오후 8시입니다 오늘은 퇴근이 좀 빨라요 왜냐면 손님이 많이 없어서 마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짠 그래서 손님이 별로 없어서 빨리 마감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감을 하고 마감을 하고 퇴근을 하기 위해 차로 가는 중입니다 저 차키입니다 차키 와 얼굴도 안나와 지금 깜깜해요 지금 약 10시간만에 퇴근을 합니다 지금 약 10시간만에 퇴근을 합니다 하지만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오늘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오 차는 많이 다니네요 차로 가는 길까지 너무 먼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 저도 수고했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짠 여러분 보이십니까 갑자기 차 타러 왔는데 제 차만 덩그러니 있고 차가 한 대도 없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여기 옆에 두 대 있고 차가 제 차밖에 없습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촬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짜잔 짜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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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